안녕하세요 범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이천뷰와 북한산 뷰를 다 감상하실 수 있는 정말 넓은 32평형 금매물 4억대에서 나오는 아파트가요. 지금 3억 8천에 금매가 3억 8천에 나왔어요. 이거 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이 동영상 보자마자 바로 문의주세요. 그러면 언제든 제가 집을 아파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사진 지금 쭉쭉쭉 가시는 거 보이시죠. 여긴 정말 딱 들어가면요. 정말 탁태인 사방이 탁태인 뷰를 자랑하고요. 딱 들어가자마자 넓은 거실 정말 넓은 거실이 딱 보이고 그리고 거실 쪽에 거실 베란다가 정말 왕베란다에요. 마당같이 아주아주 넓은 왕베란다입니다. 베란다가 너무너무 넓어요. 지금 베란다 사진 막 나가고 계시죠. 이렇게 한 번에 사진을 다 찍을 수 없어서 나눠서 찍을 정도로 이 베란다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구분되어 있어요. 거실이랑 따로. 그래서 주방 공간이 넉넉합니다. 주방도 아주 넓고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 3개가 다 커요. 방 3개가 다 크고 일단 들어가자마자 여름인데 이 집 안에 내부가 너무 시원해요. 에어컨을 따로 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원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남양, 서양 이런 집이기 때문에 체강이 너무 좋아서 낮에는 불을 안 켜도 환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안방 방이 총 3개거든요. 안방 포함해서 방 3개인데 이제 방 베란다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베란다가 2개입니다. 방 3개, 3룸에 베란다가 2개입니다. 2개 중에 하나는 진짜 왕 베란다구요. 예예. 베란다 너무 좋고 이 창문 창문이 다 되어 있어요. 방마다 다 창문 있고 베란다가 있는데 사방이 다 3뷰에 북한산 뷰와 그리고 우이천 뷰가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도인 분도 원래 평생 사시려고 하셨는데 손주 있는 데로 가시게 됐대요. 일산으로. 그래서 부득이 금매가로 이렇게 나온 거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이거 놓치면 정말 후회합니다. 뷰가 너무 좋아요. 실제로 보시면 더 좋아요. 더 넓고 훨씬. 32평형 금매물 나왔습니다. 아파트 3억대에서 아파트 정말 이런 좋은 아파트 매매하기 힘들어요. 다 5, 6억대 4억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4억대 아파트가 3억 8천에 나왔습니다. 서둘러 문의 주세요. 우이천변에 바로 옆에 바로 있어요. 우이천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천변 앞에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엘리베이터 있고요. 지상 지하 주차장 굉장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사진 한번 쭉 보세요. 잘 보셨나요? 이 아파트 금방 거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빠른 문의 부탁드릴게요. 번다 부동산으로 문의 주시고요. 시간 약속해 주시면 집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